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도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여러분들 삶이 터져내서 버티고 견디느라 고생 많으셨을 텐데 서로 우리 서로를 향해서 격려하면서 우리 위로의 박수를 할까요? 네. 아마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나와왔을지도 모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가장 힘든 발걸음으로 포기하고 싶은 인생 속에서 마지막 희망 한 줄이라도 붙잡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그러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앞으로 7월달 한 주간 한 달 동안 베드로 전서 말씀을 통해서 흩어진 나그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이 베드로 전서는 우리가 뉴질랜드에 이민자로서 유학생으로 왔든 워홀로 왔든 워크비자로 왔든 부모님을 따로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셨든 원래 우리의 오리지널 고향인 대한민국을 떠나서 이곳에 살아가고 있는데 흩어진 나그네에 보낸 이 베드로 전서의 편지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뉴질랜드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참 귀한 말씀이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동양인으로서 한국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참 쉽지 않을 텐데 이 베드로 전서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와 또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 전서의 이 저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베드로 전서를 받고 있는 수신자가 누구인지 또 둘째로 베드로가 이들을 수신자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고 그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상과 다른 이 흩어진 나그네가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그 길에 대해서 어떤 존재로 또 살아야 될지 그리고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베드로 전서를 보낸 그 저자는 누구이며 받는 수신자는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첫째로 베드로 전서라는 생명책 제목 그대로 베드로가 보낸 전서 첫 번째 편지입니다. 베드로 후서는 그러면 두 번째 편지이겠죠. 베드로 열두 사도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등장했던 성경 인물이기도 하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실 때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어떠한 행동을 보였습니까? 대제하장의 종 그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는 그러한 행동을 했었죠. 자신은 평생 동안 3년 동안 자신이 스승으로 모셨던 그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모습을 보고 정의로운 마음에 공의로운 마음에 그 귀를 잘라버렸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를 다그치시며 뭐라고 하시죠? 예수님은 베드로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돌아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라고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의 삶은 이제 달라졌죠.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던 베드로와 제 아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닭 울기 전에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 라고 부인하겠다. 라고 말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나는 모릅니다. 나는 전혀 저 사람을 모릅니다. 나는 전혀 저 사람을 모른다. 라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왜 그때 나를 배신한다고 했냐? 너 왜 그때 나를 모른다고 했냐? 그런 것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위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베드로와 함께 그와 함께 모여있던 모든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이제 너희들을 보낸다. 라고 보낸다. 세상 가운데 너희들을 보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전달자로 보내어진 자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명을 이 베드로에게 주었죠. 이 전달자 사명으로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서 전하는 자를 가르쳐서 오늘 본문 1전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도입니다. 사도. 사도라는 이 단은 보냄을 받은 자, 전달하는 자. 무엇을 전달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자를 가르쳐서 사도라. 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가르쳐서 사도라. 라고 표현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오순절에 임하신 그 성령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던 것이죠. 초대교회의 많은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도로서 다른 이들을 격려하는 자, 다른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1절에 나오는 대로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지역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지역은 아나톨리아 반도에 속한 지역인데 아마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목장 나눔지에 보면 그 지도가 나올 겁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굉장히 변방에 위치한 여러분들 세계 지도를 보아서 알겠지만 이제 구두 모양으로 되어 있는 곳이 로마의 그 제국 또 로마의 오늘날 이태리의 중심부죠. 행정적으로 봤을 때 이 아나톨리아라는 그 오른쪽에 있는 이 지역은 로마 입장에서 살 때는 좀 변방입니다. 메인스트림이 아니죠.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흩어져 지내었습니다. 또한 종교적으로 보았을 때도 여러분들 보시는 그 지도의 오른쪽 밑으로 내려가면 예루살렘 바로 유대교가 있는 그 종교의 중심지에서도 벗어난 곳입니다. 종교적으로 보았을 때도 변방입니다. 이방 땅인 거죠. 아주 낯선 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계 지도를 보시면 오대양 육대주가 있는데요. 유럽 또 아메리카 대륙 또 아시아 대륙으로 보았을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오세아니아는 사실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는 지형적으로 보았을 때는 좀 변방에 속하는 지역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자존감이 많이 높으셔서 세계의 중심을 루즈랜드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세상은 사실 저 위에 북방구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베드로 전설을 받았던 이 수신자들과 우리의 입장을 생각했을 때 참 우리는 변방에 살고 있다. 우리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이 편지구나 라는 그런 제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그들은 사실 흩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핍박을 일어나서 정말 메인 사회에 집값도 높고 행정적으로도 잘 갖추어져 있고 정말 안전한 또 평소 왕래도 잘할 수 있는 교통이 발달된 그러한 지역에 살았다기보다 저 멀리 전기도 잘 안 들어오고 와이파이도 잘 안 되는 오늘로 우리로 치면 참 이제 그런 지역의 변방에서 살았던 자들이 바로 이 베드로 전설을 받고 있었던 수신했던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베드로는 이들을 향해서 두 번째로 이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둘째로 베드로가 이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1절에 말씀해 보시면 예수고이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 지역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흩어져 사는 나그네 원문 이 헬라에 보면 이 흩어져 사는 나그네 앞에 하나의 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2절 끝에 나오는 테카심을 입은 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1절에 나와 있는 단어를 설명해보면 테카심을 입은 흩어져 사는 나그네인 여러분들에게 제가 편지를 씁니다라고 하는 거죠. 먼저 이 흩어져 사는 나그네의 첫 번째 특징은 테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테카심을 입은 교회였다는 것이죠. 순서에 따라 테카심을 입은 이라는 표현을 생각해보겠습니다. 2절에 나오는 곧 하나님의 비리아심을 따라라는 이 말과 이 테카심을 입었다라는 말은 서로 좀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교회 공동체로 모여있는데요. 교회라는 것은 성부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획하시고 성부하나님께서 디자인하여 이루어진 무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한우리 교회라고 했을 때 비어로드 59번지에 있는 이 예배당 자체가 이 플레이스가 한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이 청년 마하나임 공동체라는 우리 공동체, 이 사람이 교회인 것이죠. 이 교회라는 헬라하다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인데 밖으로 꺼집어냈다는 말입니다. 죄 가운데 있었던 세상 속에 빠져서 호적되던 육신의 욕망 가운데서 육체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위생의 자랑 가운데서 허득이며 살아가던 우리를 그곳에서 꺼집어서 올려서 밖으로 꺼냈다라고 말하는 표현이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즉 택하여 주셨다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하루하루 정말 허덕이며 살아가는 그 현장 속에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꺼집어낸 공동체 택하심을 입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택하였다는 이 표현을 베드로는 2장에 가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풀이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자비를 얻지 못했으나 이제는 자비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세상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셨어요. 삶의 이유도 없었고 목적도 없었고 어떻게 나아가게 될지 방향도 알지 못했는데 그래서 돈만 벌면 최고라고 생각했고 친구에게 인증만 받으면 최고라고 생각했고 조금 더 뷰티해지고 더 아름다움을 가꾸면 내 삶이 나아질 거라 생각하며 살아가던 그러한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여 주셨다는 거죠. 거룩한 나라 이 거룩이라는 말은 불리했다는 말입니다. 조금 있으면 죽어가고 조금 있으면 낭떠러지에 떨어져야 할 존재인데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죠. 마귀와 사탕과 하루하루 허우적거리면서 습관에 따라서 오늘도 이곳에 가야 하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죽지 못해서 가던 그러한 삶이었는데 아 이제 왜 내가 이곳에 가야 하는지 왜 내가 직장에 가야 하는지 왜 그래도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왜 그래도 내가 다시 이 지긋지긋한 집에 들어가야 하는지 그 삶의 목적과 이유를 알고 깨닫게 해주셔서 택하여 부른받은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었다 어둠에서 불러내었다 우리는 어둠에서 택함을 입은 여러분들의 눈빛과 여러분들의 그런 삶의 모습은 사실 원래는 우리는 하느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빛이 나지 않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예수고이스들을 만났을 때는 그분의 택함을 입고 난 이유로부터는 여러분들의 눈빛 자체가 달라진 거죠. 하나님의 극률을 얻지 못했던 자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극률 하나님의 자비를 얻은 존재 택하심을 입은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이다 만하임 공동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흩어져 사는 교회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흩어져 사는 공동체 왜 이들은 흩어지게 되었습니까? 수신자 베드로 전설을 받고 있던 그들은 왜 이곳저곳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까? 예수를 믿고 사실 복음 때문에 오는 여러가지 핍박 갈등 고난으로 인하여서 사실 이들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수대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시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죽음 당함을 억울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죽이는 자들에 향하여 축복하시면서 저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저렇게 하는 것이오니 하나님 저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저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주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사실 그 이유로 유대교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구원 받는다고 생각하고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살아야지만 참된 의를 얻을 수 있다고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나는 그런 유대교 그들이 예수라는 이 이상한 집단 그 당시로 치면 굉장히 이상한 집단이었습니다. 어떤 종교라고 칭하기 이전에 예수라는 이상한 사람을 따르는 저 무리들 저들을 핍박하자라고 했던 자들이 유대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예루살렘에서 그 유대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가 없었지요. 오늘날도 이슬람 지역에 보면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들은 가문에서 떨어져 나가죠. 경제적으로도 아니 그 말 자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흩어져야만 하는 떠나야만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을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들은 흩어져야만 했죠. 한편으로 이 핍박을 또 강제적으로 받았다고 생각하면 그들은 흩어져야만 했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흩어지게 하신 것이죠. 4등전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기 내 위트니스,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처음에는 예루살렘이죠. 같은 이웃입니다. 같은 친구들께입니다. 그런데 이제 온 유대로 확장됩니다. 오클랜드로 확장이 되는 거죠. 또 사마리아와 북선뿐만 아니라 남성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그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들이 사실 그들은 의도치 않았지만 그들은 수동적으로 핍박 때문에 흩어져야 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큰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그들은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곳 저곳으로 또 특별히 아나톨리아라는 이 지역으로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따라던 무리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이 사명, 미션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몰랐습니다. 자연스럽게 유대사회에서 핍박이 닥치자 이곳 쪽으로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나오는 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분리하게 하심과 흩어져 사는 백성들은 연관되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을 위하여서 이곳 저곳으로 흩어집니다. 거룩이라는 이 말 자체는 구별되다, 분리하다는 말입니다. 더러운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그곳에서 강자적으로 분리하여서 이곳 저곳으로 흩어보내시는 것이죠. 죄와 북 구별되고 악과 분리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때로는 흩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실 본능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흩어지는 것을 싫어하죠. 이불 속에서 아침에 나오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한 곳에 딱 있으면 그곳에 계속해서 있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능이지 않습니까? 한 집단 속에도 마찬가지죠. 한 집단 속에 들어가서 내가 겨우 적응했는데 여기서 또 흩어지라니요. 사실 우리는 우리 본성은 변화되고 뭔가를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는 것, 흩어지는 것을 본능적으로는 원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물이 많이 오염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는 그 오염된 물, 그냥 물이 오염되면 뭐 어때? 하면서 그곳에 계속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에서 흩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청년 공동체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최근에 이곳 저곳에서 또 흩어짐으로 우리 하늘의 교회에 또 오신 새가족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한국에서도 오셨고 다른 지역에서도 오셨고 저 많은 새가족들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는데요. 계속해서 등반도 이루어지고 복장들 가운데 목원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참 많은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복음을 증가하는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우리 이 목장이, 우리의 이 목원 공동체가 정말 거룩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인가 거룩을 위하여서는 분리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는 말마마 흩어지는 일이 우리 목장에 필요하다면 분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당장 두려울 수도 있고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고 다시 변화한다는 것 지금까지 겨우 친해진 이 공동체를 다시금 찢어야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운동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짐 많이 좋아하시던데 열심히 운동하십시오. 열심히 운동해서 여러분들 키우는 게 뭡니까? 결국 근육을 찢는 거잖아요. 근육을 찢어서 더 성장시키는 것이죠. 성장하려면 찢어지는 그런 아픔이 있죠. 무엇보다 2000년 전 복음 때문에 사명 때문에 흩어져던 이 이들 이주민으로서 이주 외국인으로서 낯선 땅에 가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우리 한국인이 이 뉴질랜드 땅에서 겪고 있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어려움보다 훨씬 더 큰 고통과 차별, 오해를 받고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겪고 있는 그런 인종차별적인 그러한 것보다 이 당시 흩어져서 그 로마 제국의 변방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들이 그 지역에서 겪어야 했던 고통은 과일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흩어져 그 땅에 살아갔던 이유는 복음 안에서 거룩해져 가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는 이 공동체를 가르쳐서 나그네된 교회, 나그네인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테카심을 입고 흩어져서 사는 그들을 향해 나그네다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나그네다라고 이야기하면 정처 없이 그냥 이거 어쩌고 떠도는 방랑자 그런 의미로 혹여나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원문의 이 뜻을 더 살려서 좀 표현하자면 임시로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또는 여행자로 이해하는 게 더 적절합니다. 그냥 이리저리 목적 없이 떠도는 그런 방랑자는 아닙니다. 임시 거주하고 있는 학업 때문에 왔던 취업 때문에 왔던 임시로 이 땅에 거주하고 있는 그 자를 가르쳐서 우리는 임시 외국인 임시 거주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나그네다라는 말은 그런 표현입니다. 분명한 목적지와 또다시 돌아갈 집이 있지만 지금은 잠시 그곳에 머물고 있는 여행자와 같은 자 이런 여행자와 같은 임시 거주하고 있는 자와 같은 그러한 무리,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고향이 어디십니까? 여러분들 본향이 어디십니까? 농담쪼로 메이드 인 뉴질랜드 뉴질랜드에서 태어나신 분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이제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죠. 한국에서 태어나신 분도 있고 또 여러 다른 해외에서 태어나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사실 우리는 한국, 이곳, 뉴질랜드 또 세계 어느 곳에서 태어나서 이것이 고향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진짜 영적인 고향은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의 봉국, 우리가 돌아가야 할 진정한 고향은 따로 있는 것이죠. 성경은 그곳을 가리켜서 천국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 하시는 곳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으로 다른 말로 많이 표현하지만 결국 그곳은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곳이 바로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땅을 향해서 걸어가는 이 여행자된, 낙은해된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에는 먼저 그래서 목적지가 어딨냐라고 했을 때 2절에 나오는 예수구의 순종과 그분의 피뿌림으로 인해 은혜를 입은 공동체라는 이 단어와도 또 연관이 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 천국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베드로 전서 3장 22절에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그 하나님 오른쪽 우편에 앉아계신 예수구의 순종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바로 그곳이 우리가 돌아가야 할 마지막 목적지인 것이죠. 우리는 그곳을 향해서 하루하루 걸어가고 있는 여행자가 바로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낙은해의 모습이다. 사전에 나오는 것처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세하지 않는 그러한 유업 여기서 말하는 이 유업을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땅입니다. 땅. 이 땅에 있는 우리의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는 그 땅을 얻게 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구의 순종이십니다. 그곳을 향해서 하루하루 걸어가는 낙은해와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우린 이 땅에 영원히 거주할 그러한 자들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들 땅 많이 가지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있어서 저도 다시 북쪽으로 망가와이라는 그 지역에 갔다 왔는데 이곳저곳에 참 좋은 집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빨리 저런 데 집을 사라고 언젠가 다음에 우리 마하나임 공동체 제자훈련하는 10년, 20년 후에 오는 공동체는 우리가 이렇게 에어비앤비를 예약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렇게 예약해주고 참 무료로 해주라 그렇게 이야기 됐는데 땅을 많이 사십시오. 오해에서 듣지는 마시고 땅 없으셔도 됩니다. 이미 우리는 여러분들은 내가 땅이 없는 존재처럼 여겨지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살고 남을 만큼 큰 땅이 하늘나라에 다 있습니다. 유업이라는 이 단어가 그 땅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땅에 따른 땅은 썩어지고 없어지고 새하여질 땅입니다. 여러분들 집도 컨디션이 10년 참 깨끗하잖아요. 20년 30년 40년 이 땅에는 50년 넘게 된 집도 있죠. 그러한 집 가면 점점 새하여지고 낡아여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예수, 예수께서 그 피뿌림으로 인하해서 순종하심으로 인하해서 하늘나라에 우리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의 땅 유업을 마련해 놓은 그 땅은 영원히 새하지도 여러분들은 관리할 필요도 매니지먼트를 둘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관리하고 계시는 그 유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그 땅을 향해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낙은의 여행자 된 존재가 우리라는 그 사실입니다. 뉴질랜드라는 이 땅이 워킹홀리데이로 또는 워커비자로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학생 비자를 받고 와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는 방문 비자로 잠시 오셔서 또 교회에 방문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 또한 영주권을 또 받을 기회가 생겨서 또 이 땅에 살기도 하시고 또 언젠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시민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비자 컨디션이 이 땅에서도 계속해서 다양하게 바뀌어갈 수가 있겠죠. 임시거주로 왔다가 또 워커비자를 받다가 학생비자에서 워커비자로 받다가 그러면 또 영주권을 받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러면서 또 영원히 펄머넌트하게 이 땅에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아갈 수 있을까요? 100년 후에 여러분들 이 땅에 살고 있을까요? 200년 후에 여러분들 이 땅에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 잠시 왔다가 떠나게 가게 될 나그네 여행자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그래야 할 곳은 바로 예수님이 계신 곳 그 천국이 우리가 가야 할 곳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과 다른 교회 교회는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인식하고 우리가 이런 다른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며 우리는 여러분들은 다시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한동안 한국TV의 오디션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어떤 음악적 장르의 오디션이든 그 분야에 사실 권위가 있는 랩이든 발라드든 트롯든 그 분야에 권위가 있는 엔터테인먼트나 가수가 오디션에 나온 그 실력자를 선택해서 내가 이분을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라고 선택을 받았을 때는 굉장히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와도 비교할 수 없는 큰 특공과 은혜를 받은 자임을 말해줍니다. 특정 엔터테인먼트에만 소속이 되어도 다른 가수들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길을 걸어가게 되죠. 그 길을 걸어간다는 그 자체가 내가 지금 여기 소속되어 있는 내 소속사가 여기야라는 그 말 한마디 자체가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주고 자신의 실력을 인정해주는 것처럼 내가 지금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한 존재라는 이 여러분들의 존재 인식 여러분들은 지금 똑같이 회사에 가고 있지만 똑같이 학교에 가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리를 청소하고 있던 청소부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이 정부를 위해서 지금 거리를 청소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분의 만드신 이 지구를 위해서 내가 지금 청소하고 있군요. 그 땅을 위해서 청소하고 있군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지금 쓰임받고 있는 존재이군요. 라고 자신의 존재 자체를 자신의 신분 자체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종이라도 똑같은 종이 아니죠. 회사에 따라서 어떠한 직책을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누구의 밑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종의 신분이 달라집니다. 선택받은 사람의 그 신분 자체가 권위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빅했다. 여러분들을 선택하다. 선택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만 인지하더라도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감사로 즐거움으로 거기를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무엇보다 사실 그러한 존재로 걸어가는 것이 고난과 어려움이 따릅니다.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직장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볼 건데요. 괴로 사실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약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분리하셨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거룩한 존재로 여러분들을 분류했다라는 것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 동일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것들을 선택하여서 분리되는 것입니다. 분류되는 것이죠. 세상이 추구하는 또한 방향과 목적이 우리의 추구하는 방향과 목적과 다릅니다. 괴로 택한받은 흩어진 공동체는 일상에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낡아지는 새하질 것에 대한 여러분들이 집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목적 자체는 참 피곤하고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새하지 않고 낡아지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에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그 나라에 살아갈 평생 영원히 살아갈 그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단 하나를 하더라도 우리 신앙의 선배 마틴 루턴 그런 말을 했죠. 소명의 현장 여러분들이 부르심받은 그 현장 속이다. 죽으면 죽어들어 학생이면 학생들어 여러분들이 부르심받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걸어가는 그 하루하루의 그러한 길들이 세상 사람과 다는 전혀 다른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 이 땅에서 영원히 잘 먹고 잘 사기 위한 존재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걸어가는 나그네라는 여행자라는 그 존재를 인식하게 되면 우리는 너무 뭐랄까요 이렇게 붙잡아 있으려고 하진 않죠. 여러분들 여행 갈 때 여러분들의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들고 가지 않습니다. 맞죠? 혹시 여러분들 방학 맞이 해가지고 웰링턴이나 시드니나 여러가지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곳에 의자가 편하지 않을 것 같아서 소파 들고 가신 분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여행지에 집에 있는데 침대가 편하기 때문에 침대를 들고 갔다가 들고 오신 분 있으세요? 그런 플렉스 하신 분 계십니까?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정말 그게 불편하다면 우리는 사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오면 편안하지 여행가서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걸어가잖아요. 불편하고 어렵고 고난이 있는 것은 여행자로서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이 낯설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친숙한 땅이 있다는 것을 반대로 반정해 줍니다. 아 세상이 나랑 맞지 않아 의상이 나랑 전혀 어울리지 않아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어울리는 세상 여러분들과 정말 딱 맞는 그러한 나라가 또한 우리에게 있다는 증거이죠. 그 나라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찌개신 예수고 그분이 살고 계시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가면 더 이상 우리는 불편한 생활 어려운 생활 고난의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이 땅에서 걸어가는 이 길은 여행자이기 때문에 낯설기도 하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흩어진 나그네인 교회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에 어떤 특정한 엔터테인먼트의 그런 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실 복음 때문에 이곳저곳으로 흩어진 공동체입니다. 흩어졌다는 그 사실이 어색한 그곳이 너무 낯설게만 느껴지십니까? 평생 낯설게 느껴지시더라도 여러분들 백년 정도밖에 낯설게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백년만 낯설게 이 땅을 살아가십시오. 영원히 여러분들에게 낯설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다. 낯설지 않은 이 공동체에 내가 속해야 되나라는 그러한 마음들 그래 오래 오래가지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날이 속히 올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낙은해입니다. 여행자입니다. 그날을 향해서 또 이문을 나서는 순간 또 학교에서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또 여행자로서 한주간 잘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